자아 안녕하시오 나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이역일입니다 참나 이름 잘 되요 그런데 말이요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요 여기가 변산! 변산 아시죠? 변산 해수욕장 유명하죠 해수욕장 옆에 딱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이요 요 소금으로 다 해가지고 쭉쭉 나오는 거 맛쪽에 있지요 그거 한번 잡고 호미루는 동주 생압 바지락 이런 것 좀 잡으려고 하시오 하여간 아무거나 잡아보자고 일단 빨리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서 잡자고 형님 근데 맛조개 구멍은 알아? 알지 맛조개 구멍도 이렇게 긁으면 분역이 있어 쏙분역같이? 네 쏙분역같이 그렇게 있어 자 여기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우 바로 올라오죠? 자 잡았습니다 오우 땡긴다 땡겨 잡았습니다 좀 쩍죠? 자 큰 구멍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나온다 어 나왔어 잡어 잡어 형님 자 잡았어 접수하겠습니까 형님 잡았어 요게 맛조개라는 거 요거야 참 나 이놈들이 사람 약올려 오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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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하아 이게 바로 맛조개 입니다 보이시죠? 그거 Ko닭 kiwi 나오 정도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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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이고 velocidad Ana Y Ici 또 끊어져버렸네 또 나져? 예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아 좋네 형님 네 형님 이쪽이 씨알이 좋아요 거기가? 자 뽀로 뽀글뽀글뽀하지? 나온다 나온다 남은 거 봤지? 봤지? 더 쑥 남아야 되는데 이 지금 잡으면 또 끊어줘 소금 맛을 조금 더 넣어야 돼 아이씨 이거 왜 안나와 저 형님 어? 바로 나오네 어우 쑥으로 나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구멍이 쏙구멍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너무 쩍네 또 이건 쬐그만 거 잡았어 자 옵니다 바로 쏙쏙 어휴 한 번 더 옳지 아이고 짜라 이놈 소금 더 줄게 옆집한테 전화 받았나 옳지 자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죠 오 나오죠 얘 둘은 빈집같고 다 나오네 구멍마다 줘라 잡았습니다 나옵니다 나와 자 자 나옵니다 예예 자 하하하 자 너도 나와라 잘 잡혀 오 형님 물 들어오네 빨리 철수약은 자 자막 아 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짜아 자 야 오세요 어허 이거 물 들어오는 거 봐 이거 이거 물 들어오는 거봐 이거 이야 아 아이씨 구멍이 커야 큰게 나오는구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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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오세요 기다리고 있어 저거 지금 옳지 자 됐습니다 살이 쭉 달려오네요 이거 물 두르네 이야 나왔어 이거 물 두르러 봐 또 이거 금방 금방 물이 두르네 불어왔습니다 적지만 많네 물 두르는 거 봐 이게 제대로 뭐고 이거 물 때문에 못 잡겄네 물이 금방 금방 들어와 뒤로 철수 어 여기 이거 동죽 나왔다 동죽 이거 확실해요 이거 동죽 이거 살아있는 거잖아 자 이거 봐 동죽도 잡았습니다 동죽 동죽 아 여기가 동죽 밭인가 형님 여기도 나왔어 또 나왔어? 어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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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밭이네 형님 동죽? 어허 동죽 밭이야 동죽 네 동죽 와 이거 계속 나옵니다 어허 경죽 밭이다 동죽 동죽을 잡아야 되겠다 이 조개국이 이 조개국이 이거 봐 야 동죽 커 야 야 맛조개 보다 어 동죽 계속 나와 이거 봐 어허 어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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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죽 창사하러 가야겠네 이거 이거 봐 홈이 끄트머리에 감각이 오네 이거 봐 이거 어허 야 아허 손이 바빠져 형님 응 이거 봐 이거 뭐 겁나게 납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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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에 가서 자루 가자 자루 이야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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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어허 여기 아 비가 온대 지? 아니 옷 젖어도 괜찮아 어 그래요 동죽 잡아야 돼 동죽 예 예 팟 팟 팟 일타 이쁘요 자 또 나왔어요 이거 무색건 침이 좋아야 돼 동죽 하하하 하하하 이거 봐 이거 동죽 자셔 이거 완전 파시네 여기 동죽 파 우와 또 나왔어요 아 아씨가 조금 밀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에 보세요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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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대파 그냥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흙뚱몬. 흙뚱몬은 그냥 한 주먹, 한 주먹씩이요. 이게 고둥. 이거 쌀먹으면 맛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고둥입니다. 엄청 씨알 크죠?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쌀먹으면. 바닷가 오니까 맨 천지네, 먹을게. 이거 봐. 자, 여기 봐, 여기. 쫙 깔렸잖아, 여기 하죠. 큰 걸로만 이렇게. 이거 고둥. 다 놓치네, 야. 죽인다. 자, 만쪽에도. 어, 이거 야. 이거 물들어서 흘렸어, 이거. 내 거 어떻게 했지? 홈이? 아니, 소금 떠내려갔네. 아이씨. 아, 여기가. 어, 저기네, 저기, 저기, 저기. 어, 잡아라, 잡아라. 아, 저기네. 저기네. 아, 저기네. 아, 저기네. 아, 이거. 아,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거, 고립대입니다, 고립대. 저기서부터 잡아왔는데. 아니, 쟤들은 물에 안 빠지나? 쟤들은 이제 다 거짓말. 여러분, 흠새 이렇게 그냥 두 바구니. 이야, 근데. 엄청나네요. 물만 안 누르면 좀 많이 잡겠는데. 물이 금방 들어오네. 근데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돼. 그래야. 뭐예요 뭐 뭐. 물가게. 하락. 십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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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